아 씨 뭐야 이거 모자마자 7킬을 했어? 방금 발전해놨는데? 2층에 지금 하나 있죠 다시 위로 앞으로 푸쉬하면 안 돼요 이거 어! 초월이 없어 이러면 다시 위로 다시 아래로 뭐야 으악 야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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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좋됐다 아 어쩐이 총이 안 쏟이더라 아 제발 아 총을 잘못 끼고 왔어 아 미쳤네 아 씨 뭔 생각을 한거냐 오른쪽이 지금 소리나죠 이거 애들 둘이다 1층에서 바로 옆에 소리났었고 맨 반대편에서도 지금 소리나죠 그렇다는건 다행퇴해요 3층에 있다 쏘야 사운드 들리죠 중간에 찍고 1층에 안 받는다 2층에 안 내장하고 2층에 안을 1층으로 크게 돌아서 3층 올라가면 되죠 2층에 하나있고 하나 또있죠 그럼 아까 발소리가 스캐브인가? 오 오 오 오 오 종아리 없어 종아리 없어 끝인가 보다? 아 더 있으면 나도 어쩔 수 없을까? 아 그치 두퇴 가지고 있어야지 안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지 어라라 점 300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졌네 배턱 안 넣었어요? 328호? 328호가 어디였다고? 아 저기도 아까 문 열고 안 떨었죠 아 쇼어라니 재밌다 쇼어라니 너무 재밌는데 아 근데 저거 8호 A1 저거 뭐 뭐야 이거 아니 뭐 뭐야 돼지방 돼지님 아니 이런 걸 또 주시고 미치셨네 나갈까나 솔직히 이건 나가야지 가방이 다 꽉 찼어 이렇게 뒷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 쩔 아 쩔 뭐 오자마자 이렇게 되냐? 흠 아 씨 애먼어인데 별로 오른쪽에도 하나 있다 여기잖아 뭘 많이 보인다 할까나? 뭐 왜 이리 지나가면 다 보이지? 앞에 또 있죠? 올라가면 바로 있을 것 같은데? 벌써 5킬 했는데? 뭔 일이야 이게?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은? 일단은 상황이 지금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거든요?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게 맞는건지 오르시기심 하나 더 있다 방금 부스럭 됐죠 둘이 일단은 하나 더 있는건 확실해요 하나 더 있어요 오른쪽에 하나 나무판자? 나무판자면은 어디지? 나무판자면 어딜까? 나무판자면 어딜까? 방금 파란색 레이저 보였죠? 소 Sasuke ? 나무판자면? 가끈고 음 김 부부 한개 그 Jurassic Park 그km 인면소리? 크게 한번 돌아 봅시다 근데 이거 더 있을 수 있거든요? 조심해야돼요 그래서 계속 어그로 끌어주면서 계속 어그로 끌어주면서 어딨지? 여기 안이 아직 있는 것 같은데? 사운드 나죠? 모리 좀 사운드 나죠? 순식간에 킬을 몇킬이나 한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아이템을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갑바도 이렇게 되면은 갑바도 버려야겠다 킬라 갑바를 좀 쌀겠네요 1층에 있는 애도 먹어야 되고 속상도 갔다와야겠다 이러면은 마실거 먹고 커밍 빠르게 아치다 뭐야 힘작아 힘작아 던애네 와 블랙잭 뭐야 이거 너무 맛있구 이러면은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죠 나갈까요? 나가 될거 같은데 나합시다 너무 좋아 아씨 뭐야 이거 어구 오자마자 칠킬을 했어 음 으 으 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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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